이번 쿠키는 단호박 쿠키야? 단호박 쿠키 만들어놓고 단호박 쿠키가 최고 예뻐 맛도 좋던데? 맛있고 예쁘고 그래서 단호박 쿠키를 그리고 단호박은 재료를 구하기가 쉽잖아 그렇지 천연재료니까 아무 데잖아 단호박은 나무 하나 캐워도 되고 근데 우리는 분말로 쓸거야 도시에는 단호박을 사 먹어야 돼 그리고 또 단호박을 사 먹어야 돼 그리고 또 단호박을 사 먹어야 돼 이 자막이 있어 이 자막이 있어 이 자막이 있어 이럴때는 이렇게 다 해서 어린다른 거 보니까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아이고 행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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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